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희입니다. 오늘은 RGB 화이트 감성의 기계식 키보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체리사의 체리 MX 보드 3.0S RGB 키보드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의 체리 MX 보드 3.0S라는 제품에서 RGB LED 효과와 화이트 색상의 감성을 추가해서 화이트 감성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 것이죠. 참고로 저는 화이트 데스크 셋업 그리고 화이트 PC를 조립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할 만큼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는 유저입니다. 깔끔하죠 화이트. 그에 잘 적합한 키보드인 것 같아서 선택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체리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키보드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리 키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체리사라고 하는 기업은 1953년도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벌터 체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1979년 독일의 아워바르로로 본사를 이적해서 지금까지 체리 기계식 스위치를 만들고 있는 역사와 기술력은 단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제작사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국내 유통사가 PC 디렉트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많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청축, 적축, 갈축, 흑축 이 네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체리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 스위치는 적축입니다. 체리, 적축. 기존에 한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은 갈축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박싱부터 보시고 제품의 재원, 특징, 장단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고! 자 기본 박스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체리, 벌건색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측면에는 스위치 축들 그리고 뒷면에는 여러가지 버전들에 대한 재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디렉트로 정품 AS를 받을 수 있다는 스티커. 자 기본 봉인실은 하나만 제거하게 되면 바로 박스를 개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키보드가 보이고요. 이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설명서 하나하고 키보드 본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참 분리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분리형은 맞는데요. 일단 USB-C 타입이 아니라 시계 마이크로 5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 글쎄요. 뒤에 다시 한번 자식이 다르도록 하고요. 본체는 외관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완전 순백색이고 그리고 정면에는 체리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 제품 특징이 뒷면에 보시면 다사 같은 게 안보이고 무보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따로 다르도록 하겠고요. 이 키보드 높낮이 이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하고 살펴봤더만 따로 동봉돼서 와온 이런 실리콘을 하나 주는데 이걸 이렇게 끼워서 높낮이 조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키보드 자체로 제작됐을 때는 높낮이가 없는데 국내 유통사에서 이 높낮이 실리콘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유통사가 잘한 거겠죠. 아니면 뭐 체리사에서 이걸 제공해 주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실리콘 높낮이 조절대를 상착하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외관 언박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품의 재원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제품의 제품명은 체리엠엑스 보드 3.0sRGB 화이트 기계식 키보드이고요. 크기는 가로 430, 세로 140, 높이 36mm이고요. 무게는 본체만 973g이고 케이블 포함시는 1025g이었습니다. 재질은 본체는 알루미늄용과 플라스틱 혼합용 재질이고요. 키캡은 ABS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키캡의 각위는 영문과 한글 각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위치는 적축, 갈축, 흑축, 청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ED는 1600만 RGB LED가 탑재되어 있고 연결 방식은 불리형 마이크로 5핀이면서 AS는 2년이며 PC 디렉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최고의 타건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리사만의 독특하고 안정적이며 부드러운 타이핑을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또 기존 버전의 블랙 색상에서 1600만 RGB를 추가해서 11가지 RGB 효과를 더했으며 색상 또한 화이트 색상을 출시되어 저처럼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어필이 되는 제품이죠. 자 그리고 또 제품의 바디는 고급 소재인 알루미늄 하우징 바디를 채택해 타이핑 시 안정감을 주며 뛰어난 내구성과 외관상으로 고급스러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뒷판인 무보강 구조를 채택해서 자체 제작된 금형으로 기존 제품들에서 볼 수 있는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판 없이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의 무보강 구조는 부드럽고 타이핑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피로감을 덜어주고 체리사만의 독특한 타금감을 주는 느낌이죠. 흡음제 같은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타금감을 자랑했습니다. 또 키캡은 RGB 팩트의 효과를 배가시켜줄 ABS 이중사출 방식의 키캡을 채택했으며 영문만 빛이 투과되는 형태이며 한글은 투과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폴베엘의 104키에서 ESC 오른쪽에 체리키를 추가해서 체리키를 3초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편안함을 제공했으며 추가로 넘룩 버튼 위에 계산기 키 그리고 영상과 음악을 컨트롤하는 키를 3개 추가해서 총 109키 형태로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RGB LED 효과와 타건음 ASMR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섯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기계식 스위치의 조상 대부격인 체리사의 mx보드 3.0s rgb의 언박싱부터 제품의 특징 장단점 총평까지 살펴봤습니다. 화이트 제품을 좋아하는 유저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늘어난 제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펜이었습니다.